결정 내고! 결정 내고! 결정 내고! 결정 내고! 아 진짜. 갔어요? 같이 하자니까. 내가 그랬잖아. 나는 발라드한 사람이라니까. 여러분 저는 발라드한 사람입니다. 이제는 딱 잡으면 되겠네. 아 몸 빠지죠. 너 발라드한 사람이야.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아니요 발라드한 사람이야. 진짜요.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꼭 범위를 잡아서 내가 이것들을. 고마워. 잡았어요. 아 내가 잡았는데 모자를 잡았어. 저 모자가 떨어졌잖아. 아 모자가 이른별 덮고 있어가지고. 저 이제 웃는 거예요. 다 숨어. 다 앉아. 동훈이 형. 동훈이 형. 야 일리와. 일리와. 야 어떻게 살았대 또. 가자. 너 어떻게 또 살았어. 조국이 형이. 어. 김성현 형님 잡고. 응. 같이 합심해서 공격하자 했는데. 응. 잠시까지 도망쳤어요. 잘했어. 형. 형. 형이 왜 이렇게 하고. 야 없어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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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ischen. 야 이거 자 이게 뭐야? 자 됐습니다. 우리 간 거 아니에요. 우리 간 거 아니에요. 어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. 어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.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. 동요 도망쳐요. 동요 도망쳐요 형. 아니 종국씨 없으니까 하람이 괜찮지. 하람이 죽지도 않으냐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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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나 없어요. 나 없어요.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. 제발 제발. 제발 제발. 야 잘 됐다 너의 최우가 이거라니. 야 잘 됐다 너의 최우가 이거라니. 너의 집이 가 먹으러 가자. 너의 집이 가 먹으러 가자. 너의 집이 가 먹으러 가자. 야 이거 다 지워버렸어. 야 이거 다 지워버렸어. 야 이거 다 지워버렸어. 아 정말 이거 이렇게 또. 아 정말 이렇게 또. 1팀 2팀이 지금.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송지효씨를 위한. 아 이게 이름 쓴 게. 아 네. 야 욕심댕이야. 아유 감사합니다. 역시 항상.